요즘 매매하느라고 밥을 잘 못 먹어요. 저녁을 살을 좀 빼기는 빼야 되지만 토스트 두개 싸왔는데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식사들 하셨습니까? 배고파요. 긴장을 하니까 입맛이 없어져요 자꾸. 여기 인근에 한번 오면 매도 한번 때려보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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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서 다행이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고 이까지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벌은거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꼬이거든요. 여기서 끊어내고 짧게 여기서 다시 대밀린다 싶으면 이 큰 장대음봉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반등 나와도 다시 대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물량이 한 절반 정도 쫓아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 더 실어보고 밀리면 수익이고 다시 올라가면 약간 손실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이제 꺾이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 덤비는 거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Հայ ֽ ֶ ָ 매도 8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저도 월요일로 몸이 되게 안좋더라구요. 감기기운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 심하니까 그죠? 일교차 심하니까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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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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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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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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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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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아까하고 지금 흐름이 아주 속도 다르죠. 지금 10시 넘었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슬슬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12시에 집회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등락 심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먹은거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매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 오늘 수익이니까 제가 목표했던 어느정도 수익은 달성했으니까 페이스 좋게 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매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8시정도에 그것보다 좀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오후 8시에 매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또 닥터KTV 있으니깐요.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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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